어, 엄마. 임솔, 너 어디야? 밖이야, 왜? 아니, 집에 수도 동파해서 지금 할머니 모시고 택시 타고 금이 내로 가고 있어. 그러니까 너도 이따 그리로 오라고.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. 자고 들어갈게, 걱정 마. 자고가? 네가 어디 밖에서 잘 데가 있어. 너 남자 생겼냐? 그런 거라면 엄마가 유노하노라. 남자랑 있네요. 됐지? 암튼 나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나 찾지 마. 오늘 같이 있자.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고 너랑 나랑. 그 밤이, 그 밤이 아니라며. 어, 내일 봐. 어, 나 왔어? 응. 아, 뭘로 시간 클지? 왜 저래? 왜 저래? 설마 진짜 안 가려는 건가? 근데 야, 너 집 되게 잘 해놓고 사는구나. 나 집 구경 좀 잠깐 시켜주면 안 돼?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.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.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. 나 안 들어갈 거야. 나 안 들어갈 거야. 안 돼? 나 안 들어갈 거야. 나 안 들어갈 거야. 나 안 들어갈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